다 해놨나 모르겠다. 오빠. 왔어? 짱이야. 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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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이. 짱이 짱이 짱이. 짱이 짱이. 로또 저기 사상충약 먹였니? 엄마가 나갈 때 사상충약. 약이라도 먹여놨어야지. 건강검제도 받아야 되는데. 약을 먹이라고 당부했는데 까먹었구나. 로또야. 오빠 미안하다. 초콜릿같이 생겼다. 그냥 그냥 먹으면 돼. 잘 먹잖아. 이거 되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. 네가 한 번만 갔다 와봐. 더우니까. 네. 갔다 와 그럼. 엄청 덥네. 약 먹으라고 할 때 말을 들었어요. 하여간 아들놈들은 말을 안 들었어요. 병원 가자. 로또 건강검진 받으러 갈게요. 병원도 참 좋네 개병원도. 신체검사부터 하고 이제 혈액검사 하러 들어갈게요. 나는 사람인데 나도 건강검진 안 한 지 지금 10년이 됐는데. 제가 나보다 낫네. 아유. 경원비도 많이 나오겠는데요. 또 검사 결과는 다 나왔고요. 신장이라든지 다른 장기를 봤을 때 크게 특이점은 없었어요. 대신에 그 대신에 그 . 대신에 그 . 대신에 그 . 한 거 transfer الل wor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